카가와 발로텔리 포함, 무직 신세에 놓인, 잘나갔던 스타 10인, 날존부소, 박지원 기자. 한때 그라운드를 평정하며 스타급 반열에 올라갔던 유명 플레이어들이 구단없이 무직 상태에 놓여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19일 자유계약 신분으로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유명 스타 1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일본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최근까지 스페인 이브리그 레알 사라고사에서 활약했던 카가와 신지가 선정됐다. 카가와는 지난 3일 사라고사와 1년 계약기간이 더 남았었으나 보상금을 받은 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스페인 이브리그 특성상 너뉴 선수가 2명까지 등록 가능할 뿐더러 고행 연봉을 줄 만큼의 활약을 못 보여줬다는 것이 사라고사의 입장이다. 다음은 축구계의 악동 이미지로 평가나 있는 마리오 발리텔리다. 발로텔리는 지난 여름까지 이탈리아 세리에이클럽인 그레시아 칼충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팀 훈련에 무단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이에 무단은 상호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속해 있는 반슬리와 이적 협상을 벌였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이탈리아 사브리그 부단치 아쿠루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골 셀러브레이션으로 유명한 다니엘 스터리즈도 FA 상태에 놓여있다. 스터리즈는 2019년 여름 리버풀에서 터키의 드라브 존스 포르로 등지를 옮겼다. 하지만 2018년 불법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4개월 출전 징계를 받았다. 이에 1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채 지난 3월 등과 상호 계약 해지를 했다. 이밖에 잭 윌셔, 마리오 만주키치, 사미르나스리, 요한 카바이에, 알렉산더 파투, 카비오 보리니, 아우마드 무사가 선정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